자 가위바위보! 시작합니다. 하나 둘 셋 넷 바캉스에 가면 황수 커플도 있고 어우 떨려 뭐할 거야 옆기래 옆기 일단 앉고 시작하는구나 어? 어? 어떻게 해? 야 놀고 할 수 있다고 진짜? 야 이거 야 이거 처음 하는 거야? 뭐 하는 거야? 야! 너 너무 포기하고 싶지 않아? 나 너무 무섭다고 여자가 위에서 시작하지 않냐? 야 너라고 잘 생각해봐 지금까지 현진이가 잘해서 여기까지 올라온 거야 아니 이거를 자꾸 굴러라는 걸 안 해 야 너 이거 어떻게 할 수 있냐 진짜? 야 이거 굴러는데 굴러기가 이게 누워야 이거! 아 Frn 이게 뭐야 이거?! 이게 뭐야? 야! 이게 뭐야? 아 이게 뭐야? 왜 갑자기 다리를 찢어? 다리 찢어? 다리 찢어? 다리 찢어? 바캉스에 가면 광수 커플도 있고! 야! 광수야! 야 표정만 엮어? 가로로 찢는 거 어때? 가로로. 형 형이나 잘해. 안타까워서 그래. 안타까워서 그래. 혜령이나 챙겨. 미안하다 혜령아. 미안하다 혜령아. 미안하다 혜령아. 와! 와! 아 이거 못하면 안타까워. 아 이거? 아 이거 못하면 안가게. 어 두 번? 뭐야 이게. 그런데 이거 두 번이 되었구나. 자 이겁니다 이겁니다. 잠시만요. 또 할 수 있어요? 네 잠시만요. 아 이거. 왜왜왜왜왜왜왜왜왜. 아 지금까지. 한쪽만이다 한쪽만. 한쪽만. 파이팅. 좋아요 좋아요. 한쪽만. 와 대박이다. 쟤는 한쪽만 쟤가 원래 두 번 입고 있는 거야. 한쪽 하는데 한쪽 되는 거 같아. 정국이 안 돼. 정국이 근육 때문에 안 돼요. 당장 가시죠. 바캉스에 가면 펑스 커플도 있고. 좀 살짝 좀. 내가 이렇게. 지효 이거 하면 정말. 지효가 어차피 안 돼. 지효. 한 번 더 좀 퍼줄까? 안 돼. 이거는 지효 지금 짜증 났어. 야 야 야. 야 야 야. 이게 뭐야 우아야. 아 이건 안 돼. 이게 무슨 우아야. 이게 뭐가 우아야 아무래도. 아무 때나는 거 아니야. 뒤에서 보면 그냥 이거야. 아니야 아니야. 이 정도는 아니야. 이 정도는 아니야. 내가 죽어줄까 이걸로. 우리가 볼 때는 솔직히 요가 한 사람하고. 이건 안 돼요. 근데 이게 왜 역기야. 근데 지효 된다고 해도 상호가 눈을 못하면. 이건 진짜 아무나 못합니다. 양쪽은 할 수 있어도 한쪽은 잘 못해요. 아 이건 진짜 저런 상세야. 그래 지효 된 걸로 합시다. 오케이 오케이. 오케이 오케이. 자 눈 눈 봐야 돼요 눈. 눈 돼? 눈 돼? 됐어요. 됐다 됐어. 됐습니다 저. 됐어요 됐어요 됐어요. 됐어요 됐어요. 됐어요 됐어요. 됐어요 됐어요. 됐어요 됐어요. 됐어요 됐어요. 아 호우아ちょっと retrospectiveее. يا 진짜. 조금만 해볼게. 조금만 해볼게. Bodygesch BILLY Principle ROSE 아 ع Success subjects ==== 빨리. 아 아쉽네 아쉬워. 지효아 나 진짜 너무 할 거야. 지효아 나 진짜 인제 MMA administrer. 아니 요가를 안 한 사람은 이 정도로는 봐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? 너 해봐 너 해봐. 너 해봐. 야 너 해봐. 야 너 해봐. 지효야 너 저거. 지효야 너 저거. 너 그래 김정 씨. 김정은 씨. 네 알겠습니다. 아 진짜 이거 가지고 이렇게 한다 이거지. 가르침는 얘네. 얘네를 보냈어야 됐다고. 왜냐면 이거 너무 우린 무조건 떨어지거든. 난 근데 다리가. 광수를 보냈어야지. 광수를 보냈으면 이걸 넘어가야 되는데. 내가 그 다음에 떨어진다니까. 저희는 이 자리가 불편하네요. 저희는 다음 장소에 갈 수 있어서 너무 불편합니다. 저희 밥 먹고 미안해. 저희는 진짜 너무 불편해요. 하나야 가자. 우리를 봐 우리를 해령이랑 나를. 해령아 미안하다. 너무 불편하네. 해령아 리액션 많이 잡았을 거야. 진짜 사고해. 죄송합니다.